이 와중에도 사진 찍는 뭐 사고 싶어 왜 자꾸 짜증맞네 뭐 먹을 거야? 오늘의 패션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줄래? 시간이에요 어때요? 오늘 이렇게 있어야 돼? 걸어가 봐 소린이 명품 싫어하잖아 나는 명품 싫어해 나는 명품 싫어해 우선 양의 통과 남자친구를 기하하는 바라들을 했을까? 아니 그대로 낼 거야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보겠지 이거 좀 들어줄래? 엄마님 호나 이거 좀 들어줄래? 착해 안녕 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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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영상의 절반이 다 카메라 들고 셀카 찍으러 오늘 주문 말씀해주세요 저희 포크세트 하나랑요 매운 이거 메인메뉴 골라주세요 응 메인메뉴 뭐야? 뭐해? 왜 이렇게 못되게 나왔지? 못되게 생겼잖아 우리 우동은 따로 안나오나? 네 시켰어 미안해 아 진짜 아이씨 아이씨 오빠 사랑해야지 이게 뭐야 마들이잖아 어때? 맛있어? 응 솔아 우리 이거 하자 아이씨 새해 바라시는 소원을 적어보세요 지우고 싶은 기업을 알려주세요 어? 응 새해 바라는 소원을 말해봐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눈빛만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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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사 옷이다 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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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suburbs 이거 한번 해 볼래? 해볼래? 어떤 거 먹을래? 아메리카노 아이스아메리카노 아이스 카푸치나무 아이스 카푸치나무 진짜 거품 나온다 어떻게 받아? 아이스 카푸치나무 아이스 카푸치나무 주인공 와 신기하다 ㅋㅋㅋㅋ 초밥 기다리는 소리 마만 찍어 아멘